자 우선은 2021년 일기 예정 4월부터 6월 이런 식으로 써놓고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수출품 생산업자인 A의 제품을 아프리카 지역에 수출 대행하고 받은 500만원이 있어요 수출 대행 수수료고요 자 수출 대행 수수료는 용역에 공급이 되고 세율은 10%가 적용이 되고 매출세액은 50만원 그대로 오겠죠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국내 무역회사에게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제품을 3천만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자 인도일에 들어왔고요 하지만 내국 신용장이 언제 개설됐어요? 그래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이내에 개설이 됐죠 그러면 용세율 적용이 되는 거죠 적고 30% 0% 0% 이렇게 적으면 되죠? 우리 친구 문제 있어? 예정이라고 확정인데 고마워 고마워 그래 그런 썩은 표정 좋아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줘요 나도 이렇게 풀다보면 실수 많이 해요 제가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쓸 수 있어 그렇지? 그렇지? 옆에서 보면서 하면 힘들어 내가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핑계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의미 이해하시겠죠? 그러면 이게 300불이죠? 300불에 1100원 적용하시면 되겠죠? 그러면 300불에 1100원 하면 33만원인가요? 33만원? 얼마 안되네 33만원 0% 0% 0% 이렇게 되죠 이해하시겠죠? 제가 이제 주식을 해외 주식을 하다 보니까 짜잘짜잘하게 막 사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냥 재미삼아 재미삼아 해가지고 몇백불 짜라 했는데 300불 사자고 했는데 30만원 사자고 했었던 거네요 갑자기 충격이어가지고 나는 감이 없네 3000불을 샀어야 되는데 300불을 샀네 자 그 다음에 4번 가볼게요 임대료 수익이 있어요 만불이 있는데 미국 소재 부동산을 임대했어요 비과세 거래죠 비과세 비과세 미국 소재 부동산 임대 임차인으로 송금 받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죠 아예 과세되지 않는 거래다 비과세 거래 그러면 0 0 뭐 이것도 필요 없고 0인 거죠 자 다섯 번째 가보겠습니다 아 좀 어렵네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했대요 외국한 은행에서 수령하면 되는 거예요 표현이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는 거고요 단 제품의 인도는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갑에게 이루어졌고 갑은 제품 중 600만원은 과세 사업에 400만원은 면세 사업에 이해하시겠죠 별도 발급은 요구하지 않았고 그러면 5번은 나뉘는 거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5번 두 개를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적고 자 600만원은 과세 사업에 사용했으니까 0%가 적용되는 거고 0이고 400만원은 면세 사업에 사용했으니까 10%가 적용되는 거죠 10% 40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여섯 번째 수출업자인 P 종합상사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게 수출제와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3천만원을 수령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이거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3천만원 적으시고 요거죠 요거 요거 10% 그리고 300만원 가끔 시험치고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저 요거는 맞췄는데 요게 틀렸어요 부분 점수가 있을까요? 0점이야 이거 물어보려고 한 거잖아 3천 적는 거는 초등학생도 적지 초등학생도 지금 이 문제는 얘를 적는 거야 얘를 자 7번 가보겠습니다 좀 지우고 7번부터 쓸게요 자 7번 수출업자인 C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었어요 수출제와 임가공 용역을 체결하고 2천만원을 수령했어요 근데 임가공 용역을 제3자에게 하청 줬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도급계약만 있으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2천만원 적고 도급계약 0% 직접이니까 0 적으시면 되겠죠 여덟 번째 가보겠습니다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제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 D 얘는 뭐예요? 직수출업자가 아니죠 D와 임가공 용역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1,500만원을 수령했어요 단 뒤로부터 지금 뭐를 받았어요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았잖아요 그럼 나는 뭐가 있는 거야 내국신용장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내국신용장에 계속 연결만 내면 0세율 적용돼요 그래서 1,500 적으시고 0%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? 문장들을 꼼꼼히 봐서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머릿속에 그리고 문제를 푸셔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? 선생님 칸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